아이 잃은 부모 옛날 제주도의 어느 마을에 어떤 가난한 젊은 부부가 자랐습니다. 이들은 가난하나 열심히 일하여 그럭저럭 살림을 꾸려 나가는 형편이었어요. 이들은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외롭게 살면서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집저집 다니면서 일도 하고 품도 팔면서 지내다가 둘이 만나 가정을 이루고서는 더욱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들 부부는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쌍둥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살림이었으나 두 아들을 얻은 것이 여간 기쁘지 않았어요. 아기들은 다행히 건강하고 귀엽게 잘 자랐습니다. 가난한 가운데에서나마 이들 부부는 이 어린 아들들만 보면 즐겁기 그지 없었습니다. 아기 어머니는 아기를 키우면서도 동네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어요. 그래서 아기들을 아기 구덕에 뉘어놓고 돌아다니면서 일을 보았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은 집에서 아무 탈 없이 잘 지냈습니다. 아침에 젖을 먹이고 나가면 하루 종일 아무 일 없이 잘도 놀았어요. 이들 부부에게는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기 어머니는 이상한 일을 발견하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면 아침에 집을 나갈 때 뉘어놓은 대로 아기가 누워있지 않은 것 같았어요. 틀림없이 어머니는 형을 오른쪽에 동생을 왼쪽에 뉘어놓았는데 돌아와 보면 바뀌어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어머니는 나가면서 쌍둥이의 옷자락에 표를 해놓고 나갔습니다. 그날 저녁에 돌아와 보니 아니나 다를까 아기들이 누워있는 자리가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참으로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은 하였으나 누구에게도 함부로 이야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은 아기를 뉘어놓은 후에 일하러 나가는 척하고 방 옆에 있는 헛간에 숨어서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여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나절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밖에서 누가 오지도 않았습니다. 참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 어머니는 가만히 창틈으로 아기들이 누워있는 방 안을 살펴보았습니다. 아,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어머니는 털썩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 그 방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어요. 한참이 지나도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질 못했습니다. 생각할수록 소름이 끼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얼마 후에 어머니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자리에서 일어나서는 다시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손가락으로 창호지 문을 살그머니 뚫고는 눈을 가까이 대어 방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어요. 아까와는 다르게 아기들은 모두 구덕 안에 들어가 죽은 듯이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두 놈이 방 안에 천장에 매달려서 히히덕거리며 놀던 때가 언제냐는 듯이 아주 조용하게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아까는 그 아이들이 겨드랑이에 큼직한 날개를 달고는 방 안을 푸드덕 날아다니며 날개로 서로 장난치며 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본 어머니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겨드랑이에 날개가 돋은 사람은 커서 나라를 어지럽힐 것이므로 그런 아이는 낳는 대로 부모들이 죽이거나 아니면 관가에 신고를 하여야 했습니다. 그런 사실을 알고 있는 어머니로서는 정신이 없을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 다음 날도 숨어서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몰래 살폈습니다. 그러나 어제와 똑같았어요. 그날 저녁 어머니는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요. 하루 종일 밭에 나가 일하고 돌아와 피곤하여 잠이 들려는 남편에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무슨 일이오? 우리 같은 사람에게 큰일은 무슨 큰일? 하며 더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여보, 좀 일어나봐요. 기나게 의논할 일이 있어요. 부인이 보채는 바람에 막 달려드는 졸음을 겨우 쫓아 놓고는 눈을 비벼 쓸며 자리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여보, 이 일을 어쩌면 좋아요? 부인은 이 한마디를 하고는 그만 울어버렸어요. 그 귀엽게 그 귀엽게 무럭무럭 자라는 두 아이들을 자기 손으로 죽여야 된다니요.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치고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왜 말도 않고 울기부터 하는 거요? 뭐 하늘이라도 무너진답니까? 차라리 하늘이라도 무너진다면 그것이 오히려 낫겠어요. 부인은 울면서 이틀 동안 보았던 아이들의 이야기이며 그동안의 여러 번 있었던 수상한 낌새를 모두 털어 놓았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의 겨드랑이에 날개가 돋았다는 말에 얼굴이 밝아지며 기쁜 얼굴을 하더니 아내가 울고불고 하는 연휴를 알아서인지 남편도 차차 안색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이 일을 어쩐담? 아내의 말을 다 듣자 남편도 보통 일이 아님을 깨닫고 어쩔 바를 몰라 허둥대면서 어쩐담? 이라고만 되풀이했습니다. 한참이나 그렇게 걱정을 하던 남편이 여보 아무리 역적이 된다 해도 우리 손으로 아이들을 죽일 수야 있겠소 이렇게 된 것은 아마 우리 아버님 맷자리 때문일 거요 아이들이 역적만 되지 않으면 될 게 아니오 하며 아버지의 묘를 다른 곳으로 옮길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전에 어떤 중이 지나가다가 맷자리가 하도 범상하여 그 산의 정기를 받은 뛰어난 인물이 틀림없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한 것을 들었던 일이 생각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부부는 결국 그 묘를 옮기기로 했어요. 며칠 후에 두 부부는 아무도 몰래 묘를 옮기러 마을 뒷산에 묻혀있는데 아버지 묘소로 갔습니다. 다른데 자리를 봐둔 것도 아니면서 우선 아무데라도 옮겨놓고 보자는 생각에서였어요. 부부는 아버지 묘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자리에 묻힌 아버지를 생각하면 묘를 옮긴다는 게 매우 죄송한 이름에는 틀림없으나 두 아들을 생각하면 그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되었습니다. 한참 파고 내려가다 보니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그것은 말 울음소리였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그들은 더 빨리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삽을 멈추고 멈칫 뒤로 물러섰어요. 그들이 파고 있는 그 구덩이에는 큰 백마가 끌어 엎드려 있었습니다. 뒷발은 일으켜 세우고 앞발은 아직 꼬로 앉은 채였어요. 그 하얀 말은 두 부부를 보더니 눈물을 뚝뚝 흘리며 이상한 소리를 내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이었어요. 그들이 가만히 보고 있자니 그 말은 갑자기 내달아 하늘로 올라가 버리는 것입니다. 실로 눈 깜짝할 사이였습니다. 묘를 파던 그들은 구덩이 안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아버지 관은커녕 아무런 흔적도 없이 텅 빈 구덩이만 남아있었습니다. 그들은 삽을 던져 둔 채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집에도 큰일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아기 구덩에 조용하게 잠자고 있으려니 생각했던 두 아기가 모두 죽어 있었어요. 아주 조용하게 눈을 감고 잠자듯이 가지런하게 누워 죽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기 구덩을 부여잡고 엉엉 소리 내어 울었어요. 아이고 내 아들 세상 잘못 만나 죽고 말았구나. 이렇게 통곡하는 어머니와는 다르게 아버지는 천장만 바라보며 한숨을 토했답니다. 그러고는 불쌍한 자식 겨우 이 한마디를 하고는 마당으로 나가버렸답니다. 욕심 많은 지주 옛날 옛날에 어마어마하게 큰 농장을 가진 지주가 살았습니다. 지주는 매우 큰 부자였어요. 금고마다 금이 가득했고 마을 은행에 있는 돈을 꺼내어 쌓으면 산더미보다 클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었지요. 하지만 딱 하나 아쉬운 건 부인이 일찍 죽어 홀아비라는 겁니다. 어서 어서 새 신부를 맡고 싶구나. 지주는 언제나 그 생각뿐이었어요. 하지만 지주의 성질머리가 너무 고약해서 아무리 부자라도 선뜻 시집을 오겠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농장에서 일하는 한 농부의 딸이 농장에 일을 하러 온 겁니다. 농부의 딸은 목초더미 속에서 부지런히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어찌나 아름다운지 지주는 그만 한눈에 반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슬금슬금 농부의 딸 곁으로 다가가 느끼한 목소리로 말했지요. 널 내 신부로 맡고 싶은데 너는 어떠냐? 그러자 농부의 딸이 냅다 소리를 지르며 말했습니다. 싫어요. 당신과 나는 어울리지 않아요. 농부의 딸이 팩하고 돌아서는 모습을 보자 지주의 마음은 더욱 달아올랐습니다. 그래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농부의 딸을 신부로 맞이하겠다고 굳게 다짐했지요. 당장 서해 아버지를 데려오너라. 명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하인이 달려가서 딸의 아버지인 농부를 데려왔습니다. 내 딸만 설득시키면 빚을 감해주는 것은 물론이고 농사지을 땅도 넉넉히 주마. 지주에게 진 빚 때문에 먹고 살기도 힘든 지경인데 땅까지 준다니 이런 달콤한 제안에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농부는 냉큼 그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딸이 문제였어요. 아무리 달래고 얼러도 꿈쩍도 하지 않는 겁니다. 아버지 제 남편감은 제게 어울리는 사람으로 제가 고를 거예요. 이미 지주와 약속은 해버렸고 딸은 싫다고 하고 그러니 어쩌겠나요? 아버지는 몇 날 며칠을 고민한 끝에 좋은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나리 결혼식 준비를 미리 다 해놓으세요. 목사님은 물론 손님까지 다 모셔놓은 다음 제 딸을 불러 후닥닥 결혼식을 치르는 겁니다. 제가 심부름을 보내는 것처럼 일을 꾸며볼게요. 농부의 말에 지주의 입은 해벌죽 벌어졌습니다. 지주는 당장 결혼 준비를 하라고 명령했어요. 가진 음식에 화려한 장식품 하늘에서 내려온 듯한 드레스에 다이아몬드 반지까지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멋진 결혼식을 준비하느라 며칠 동안 온 농장이 들썩 들썩 거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마침내 결혼식 준비가 끝났습니다. 지주는 멋진 턱시도를 차려입고 하인에게 명령했지요. 농부에게 가서 내게 약속한 것을 지금 보내라고 전하거라. 그리고 농부가 죽어든 고이고이 모셔와야 한다. 하인은 한다름에 농부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저희 주인님께서 약속한 것을 보내라 하십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기 저 아가씨다. 농부는 주위를 돌이번거리다가 건초더미 옆에 있던 딸을 가리키고는 숨어버렸어요. 하인은 얼른 아가씨에게 달려갔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우리 주인님께 약속한 것을 가지러 왔는데요. 하인의 말을 들은 딸은 한 번에 알아차렸지요. 지주와 아버지가 어떤 일을 꾸몄는지 말입니다. 딸은 능청스럽게 대답했어요. 네, 준비해두고 있었어요. 저 갈색 안마를 데려가면 돼요. 하인은 아무 의심 없이 말을 몰고 농장으로 돌아왔어요. 그러고는 지주에게 보고했지요. 농부한테서 약속한 물건을 데리고 왔습니다. 지주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가슴은 콩닥콩닥 뛰었어요. 그래, 하녀들을 시켜. 어서 방으로 모시고 가거라. 그리고 준비한 드레스와 신발,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워드려라. 면사포와 화관을 씌우는 것도 잊지 말고. 지주의 명령에 하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주인님 그게 저 어서 서둘러라. 지주의 성격이 워낙 고약한 것을 알기에 하인은 어쩔 수 없이 명령을 따랐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지요. 아마 주인님이 목사님과 손님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그러는 걸 거야? 하고 말입니다. 여자 하인들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하고 정성들여 말을 치장했습니다. 말은 닦이고 씻겨 반짝반짝 운이 났지요. 그리고 면사포와 화관을 쓴 채 지주의 명령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며 대기하고 있었답니다. 자, 신부를 모시고 나오너라. 마침내 지주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손님들은 목을 쭉 빼고 신부를 맞이했답니다. 하지만 요란한 울음소리와 함께 식장에 들어선 건 아리따운 신부가 아니라 화려하게 치장한 앞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리둥절해하며 웅성웅성 거렸어요. 그러다 여기저기서 키득키득 웃음이 새어 나오더니 갑자기 한꺼번에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얼굴이 벌개진 지주는 얼른 도망치고 말았답니다. 그리고 다시는 신부의 신자도 꺼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늙은 개와 고양이 어느 마을에 늘수구레한 개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부지런히 집을 지키고 도둑을 지키다 보니 세월이 흘러 나이를 먹은 거였어요. 개는 쭉 늘어져서 햇빛이 드는 따뜻한 곳으로 이리저리 옮겨다니며 잠만 잤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개는 주인이 옆집 사람과 나누는 끔찍한 말을 듣게 되었어요. 우리 개는 너무 늙어서 이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말인데 어디다 버리면 좋을까요? 차라리 가죽을 벗겨 박제를 하면 어떨까요? 순간 개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 산으로 달려갔지요. 늑대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늑대야 이제 나는 어쩌면 좋으니 버려지면 어쩌지 가죽을 벗기면 어떻게 늙은 개는 땅이 꺼져라 한숨을 푹푹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늑대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껄껄 웃는 거예요. 왜 웃니? 내 처지가 한심해서 웃는 거니? 개가 화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니 큰일도 아닌데 걱정하는 내가 우스워서 개는 눈이 휘둥그레 졌어요. 큰일이 아니라고? 그럼 무슨 좋은 방법이 있어? 그러자 늑대가 의기양양하게 대답했습니다. 넌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늑대는 지도까지 그려가며 찬찬히 작전을 설명했지요. 내일 너의 주인이 아기를 데리고 밭에 나오면 때를 봐서 내가 아기를 훔쳐서 달아나는 거야. 그러면 그때를 기다렸다가 내가 지지며 날 따라오는 거지. 이쯤에서 내가 아기를 내려놓을 게. 내가 무서워서 도망가는 척 하면서 말이야. 그러면 아마 넌 죽을 때까지 귀한 대접을 받으며 살게 될 거야. 늑대의 작전을 다 듣고 난 개는 너무나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늑대를 꼭 끌어안으며 고맙다고 거듭 인사를 했어요. 다음날 늑대와 개가 예상했던 대로 주인이 아기를 데리고 밭으로 나갔습니다. 개도 따라 나섰지요. 주인은 아기 바구니를 나무 그늘에 놓아둔 채 김을 매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머리 꼭대기에 왔을 때쯤 늑대가 슬금슬금 다가가 아기 바구니를 물고 달아나기 시작했어요. 개는 계획한 대로 큰 소리로 짖으며 쫓아갔지요. 우리 아기 사람 살려주세요. 주인이 소리를 지르며 개의 뒤를 따랐습니다. 얼마 안가 늑대는 약속한 장소에 아기를 내려놓고 산으로 도망쳐버렸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이런 너를 버리려고 했더니 정말 미안하구나. 주인은 늙은 개에게 몇 번이고 인사를 했어요. 다음 날부터 대우가 싹 달라진 건 물론이었습니다. 끼니 때마다 고기 반찬에 생선까지 주고 푹신한 잠자리까지 만들어주었어요. 매일 늘어져 낮잠만 자도 구박하지 않았고 개는 고마움의 표시로 주인이 주인이 주는 고기며 생선을 꼭 반으로 나누어 늑대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늑대의 욕구가 늘어나는 거예요. 개의 식량을 다 주어도 늑대는 더 욕심을 부렸습니다. 내일은 너희 집에 있는 닭을 먹고 싶어. 늑대의 말에 개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어떻게 한집에 사는 닭을 죽일 수 있니 다른 걸로 주면 안 될까? 하지만 늑대는 한껏 거드름을 피우며 말했습니다. 닭을 줄 수 없다면 할 수 없지. 그럼 너 혼자 내일 산으로 올라와. 이렇게 말하고는 쌩한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우리 집 닭을 죽일 수는 없어. 여태 내가 지켜주던 닭인걸 그렇다고 남의 집 닭을 훔쳐 다 줄 수도 없고 개는 늑대의 속셈을 잘 알기에 더더욱 걱정이 되었어요. 분명 저를 잡아먹기 위해 산으로 오라고 했을 테니까요. 개는 어쩔 줄 몰라 힘없이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고양이가 다가와 개에게 말했어요. 걱정 마세요. 영감 님이 늑대 밥이 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거예요. 제가 어떻게든 도울게요. 고양이의 말에 늙은 개는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조그만 고양이가 돕겠다고 나서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생각마저 들었지 뭐예요. 한편 개를 잡아먹으려고 계획한 늑대는 산 도깨비를 꼬드껴 나무 덤볼에 숨어있게 했습니다. 산 도깨비가 개를 잡아놓으면 홀랑 집어삼킬 요량으로 말입니다. 사실은 저도 늙어서 단번에 개를 잡아먹을 힘이 없거든요. 다음날 개는 고양이와 함께 산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고양이 눈에 덤볼 뒤에 숨어있는 짐승의 귀가 보였습니다. 마치 들쥐 같았어요. 배가 고팠던 고양이는 잽싸게 달려들어 짐승의 귀를 물어뜯었지요. 그런데 그게 들쥐가 아니라 산 도깨비 였던 겁니다. 갑작스레 이를 당한 산 도깨비는 귀를 감싸지고는 꽁지가 빠져라 도망쳤습니다. 그 모습에 놀란 늑대도 후닥닥 달아나버렸지요. 엉겁결에 산 도깨비를 물리치고 늑대마저 물리치게 된 겁니다. 집으로 돌아온 늙은개와 고양이는 닭과 함께 오래오래 재미나게 살았답니다. 힘센 장사 옛날 어느 고울에 찰방이란 힘센 장사가 있었어요. 찰방이 세상에 나기 전 그의 부모들의 이야기입니다. 자식이 없었던 그 아버지는 부인이 임신을 하자 건강한 아기를 낳게 하기 위해 소를 열마리나 잡아먹였어요. 그러나 낳고보니 딸이었습니다. 정말 애석한 일이었습니다. 얼마 후에 부인이 다시 임신을 하였습니다. 찰방의 아버지는 이번에는 소 아홉 마리를 잡아먹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들이었습니다. 소를 아홉 마리밖에 안 잡아먹여 약간 아쉽기는 하였으나 아들이라 다행이었습니다. 아기는 어렸을 때부터 몸집이 크고 눈이나 귀에 생김새가 장공감 이었습니다. 그 부모들은 아들에 대하여 큰 기대를 갖고 키웠어요. 그러나 그는 자라면서 엉뚱한 짓을 자주 부모의 마음을 상하게 하였습니다. 동네 아이들과 싸우기가 일수였고 부모나 윗사람이 시키는 일이라도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 듣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하도 말을 안 들어서 이놈아 그 회초리 들고 내게로 와라 하고 아버지는 눈을 불아리며 아들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예 생각보다 쉽게 대답을 하고는 회초리를 가지러 간다고 밖으로 휙 나가더니 통 소식이 없었어요. 괘씸하게 여긴 아버지가 그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는 밖에서 들어올 생각도 않고 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화가 났어요. 네 이놈 오라는데 오지는 않고 무얼 하느냐 이리 냉큼 오지 못하겠느냐 호통을 쳤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휙 하고 달아나 버렸어요. 아버지는 화가 나서 아들을 쫓아 갔습니다. 그런데 오찰방은 아버지가 부르는데도 그냥 뒤를 힐끔 힐끔 보면서 달아나 가버렸습니다. 이놈 아버지는 그를 뒤쫓아 달렸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인 그를 따를 수 없었지요. 그 부친도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들을 도저히 따를 수가 없었어요. 찰방은 그 험한 산방산을 거침없이 달려 올라갔습니다. 아버지도 따라 올라갔지요. 산방산 꼭대기에 오르면 저도 별 수 없을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어른이라 둘의 사이는 점점 좁혀졌습니다. 그런데 일은 크게 벌어졌어요. 산방산 꼭대기에 일은 철방이 휙하니 산 아래로 뛰어내린 것입니다. 나는 듯한 몸놀림이었어요. 아버지는 그 광경을 물끄러미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버지는 걱정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들의 거동을 보면 틀림없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루는 찰방이 들에가서 온종일 일을 하고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아버지는 부인에게 독한 술을 한동이 준비하라고 일러놓았어요. 그랬다가 아들이 돌아오자 예 너 곤할 테니 이 술이나 몇 잔 마시고 좀 쉬어라. 하고 전에 없이 아들에게 술을 권하였습니다. 찰방은 아버지가 주는 술을 모두 거침없이 마시고는 고라떨어졌습니다. 그 틈에 아버지는 가만히 아들의 옷옷을 벗기고는 겨드랑이를 살펴보았어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아들의 겨드랑이에는 손바닥만한 날개가 달려있었습니다. 아직 크지는 않았으나 틀림없이 날개였습니다. 아버지는 다시 옷을 입혀주고는 모르는 재하였지요. 그 뒤로는 아들에 대하여 간섭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눈치를 알아챘습니다. 자기만 알고 있는 비밀을 아버지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 어서 집을 떠나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집에 있다가는 어떤 화가 닥칠지 몰랐기 때문이지요. 아버님 찰방은 집 떠날 결심을 하고 아버지께 의논을 하였습니다. 무슨 일이냐 집에 있어봐야 할 일도 없고 한양에나 올라가 볼까 합니다. 한양에 조정에서는 지금 힘센 장사를 찾는 중이랍니다. 제가 가서 응모해보겠습니다. 서울에서는 마침 그때 장수를 찾고 있었습니다. 큰 도둑대가 밤이면 성안에 나타나 백성들과 벼스라치들을 못살게 굴고 있었기 때문에 광군만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어 조선 팔도 방을 내려 장수를 뽑는 중이었지요. 찰방은 언제고 자기의 비밀이 알려지는 날이면 영락없이 죽음을 당할 처지라서 서울에 가서 힘이나 한번 마음껏 써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부모는 허락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서울에 올라간 찰방은 서울 장안이 떠들썩한 사연을 알았습니다. 골목골목마다 붙어있는 방도 봤지요. 서울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도둑은 항상 검은소만 타고 다니는데 돈 많은 대감짓만 골라서 도둑질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도둑을 잡는 사람에게는 높은 벼슬을 줄 거라고 했습니다. 찰방은 훈련 대장을 찾아갔어요. 나흘이 제가 한번 나가서 그놈을 잡아오겠습니다. 훈련 대장은 확실히 외모는 시골놈인 것 같은데도 해보겠다는 게 기특하여 그래 해보겠단 말인가 하고 물었습니다. 예 그놈을 꼭 제 손으로 잡아오겠습니다. 훈련 대장은 능락하였어요. 찰방은 장군의 옷에 큰 칼을 차고 수십 명의 포졸과 함께 도둑을 잡으러 나갔습니다. 어두워질 때까지 서울 동문 밖에 잠복하고 있었지요. 밤중이 되자 어떤 아이가 소 등에 올라타고 피리를 불면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아무래도 수상했어요. 소를 탄 그의 얼굴 생김이 보통의 아닌데다 피리 소리도 범상하지 않았습니다. 찰방은 잠복해 있는 포졸들에게 단단히 대비토록 한 후에 소를 타고 오는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예 나는 도둑을 잡으려고 이곳에 잠복해 있단다. 지루하고 피곤하던 참인데 내 피리 소리를 들으니 정신이 드는구나. 어디 한 번 더 불어줄 수 없겠니? 소를 타고 오던 아이는 서슴치 않고 피리를 불었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아름다운지 오찰방은 자꾸 잠이 오려는 걸 겨우 참았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그 피리가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찰방은 피리를 빼앗을 셈으로 예 그 피리 나도 좀 불어보자 하고 부탁했어요. 그때 그 아이의 얼굴빛이 이상스레 변하는 걸 찰방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틀림없이 이놈이 도둑이라고 확신했지요. 한 번만 불어보게 좀 빌려다오. 나도 예전엔 피리를 잘 불었거든. 찰방은 아주 천연덕스럽게 다시 사정을 했습니다. 망설이던 아이는 선뜻 피리를 내놓으면서 피리 부는 장군이라니 제법이네요. 하고 싱긋이 웃었습니다. 찰방은 그 피리를 받아서는 부는 척 하다가 일부러 그것을 뚝 꺾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피리는 바로 한 자루의 칼이었습니다. 이걸 어쩌나 찰방은 능청을 더는 척 하다가 칼을 휘둘렀어요. 도둑은 꼼짝 못하고 잡히고 말았습니다. 내가 속았군. 너는 보통놈이 아니다. 도둑은 포졸들에게 결박을 당하면서도 찰방을 보며 싱긋이 웃었습니다. 찰방은 뭔가 마음이 편하질 않았어요. 일대일로 정정당당하게 싸워 이겨야 하는 것인데 이렇게 꾀를 부려 이겼다는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러나 도둑을 잡은 것은 사실이니 다행이었어요. 도둑을 잡았다는 소식을 들은 조정에서는 야단이었습니다. 혼자 몸으로 그 도둑을 잡았다니 그 힘이야 가히 알만하다고 야단이었지요. 찰방은 개선장군처럼 성안으로 말을 달려 들어갔습니다. 성안 사람들도 그를 열렬히 환영했어요. 오늘 저녁부터는 편안히 잠을 잘 수 있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장수들과 대신들은 마음이 그렇게 유쾌하지 않았습니다. 어디 제주에서 온 손뜨기가 서울에 와서 기세 당당하게 노는 걸 보니 불쾌하기도 했어요. 찰방은 대궐을 향해 말을 달렸습니다. 임금께 이 소식을 알리고 어서 빨리 후환상을 타고 싶었지요. 막 대궐 문으로 들어가려는 때였습니다. 그 앞을 가로막는 한 대신이 있었어요. 말을 타고는 궁안으로 들어갈 수 없소. 어디 감히 예의에 어긋난 행동을 하려는 거요. 대신의 호통에 찰방은 기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슬며시 내려서 걸어 들어가 왕을 뵈었지요. 자네의 용맹은 가히 칭찬할 만하구나. 상감은 찰방을 보더니 칭찬을 하고는 그런데 승전 장군이 왜 걸어서 들어왔소. 그 늠름한 모습을 내가 보고 싶었는데 왕은 찰방의 모습에서 뭔가 아쉬운 표정을 짓더니 잠시 후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네는 아무래도 섬사람이라 별 수가 없어. 장군으로는 기계가 부족하군. 힘만으로 훌륭한 장군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렇게 말하더니 당초의 약속과는 다르게 겨우 찰방 벼슬을 내려주었습니다. 찰방은 어전에서 물러나오면서 말에서 내려 걸어간 것을 후회했어요.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생각하니 어전에 들어갈 때 말에서 내려 걸어가도록 그 대신이 말한 것이 밉고 야속했습니다. 찰방은 겨우 벼슬을 얻고 고향으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그는 생각할수록 화가 났어요. 찰방은 이 모든 일이 그 대신 때문이라고 생각하고는 그에 대한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그는 겨드랑이에 날개가 달렸기 때문에 하루도 안 걸려 제주로 가는 배를 탈 수 있는 폭구에까지 다다를 수 있었으나 생각이 있어 하루씩 걷고 쉬고 하면서 여러 날 만에 폭구에 다다랐습니다. 그는 객주집에 묵으면서 제주 가는 배를 기다렸어요. 그렇게 며칠을 기다리다가 다음날 제주 가는 배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찰방은 객주집 주인과 바둑을 두었습니다. 둘의 바둑 실력은 팽팽했어요. 밤이 깊었으나 결판이 나질 않았습니다. 밤이 깊었으니 이 바둑은 내일 계속 두기로 합시다. 찰방은 두던 바둑판을 흐트러지지 않게 그냥 놔두고 주인과 함께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얼마쯤 지났을까요? 찰방은 집에 모든 사람들이 잠자리에 든 것을 확인하고 나서는 밖으로 몸을 날려 나왔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서울에 이르렀지요. 그는 자기의 출세를 회방론 그 대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생각할수록 억울해서 그냥 놔둘 수가 없었어요. 그는 대신을 죽이고는 다시 그 밤 안으로 객주집에 돌아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서울에서는 큰 소동이 벌어졌어요. 밤사이에 대신이 죽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포도청에서는 찰방을 의심하여 그를 잡아갔습니다. 네 이놈 내가 대신을 죽였지 솔직히 말하라. 포도청에 붙들려가 신문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찰방은 눈 하나 깎다 감고 대답을 냈습니다. 제가 어찌 사람을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성은을 받아 벼슬까지 얻고 돌아가는 처지에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을 저지르겠습니까. 찰방은 능청을 떨었습니다. 네 이놈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거짓말을 하느냐. 소인은 어쩌녁 자정까지 그곳 주막에서 주인과 바둑을 두다가 끝내지도 못한 채 그대로 두었다가 다음 날마저 두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제가 서울에 올라와 대신을 죽이겠습니까. 포도청에서는 찰방의 말이 사실인가를 조사했습니다. 모든 게 찰방의 말과 같았어요. 아무리 의심이 가도 증거가 너무 뚜렷하니 어쩔 수가 없었지요. 그날로 찰방은 풀려났습니다. 겨우 찰방 벼슬을 받고 돌아온 그는 못내 아쉬움을 지닌 채 일생을 찰방으로 살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힘이 센 종 옛날 옛날 어느 집에 막산이라는 젊은 종이 살았습니다. 구척이나 되는 키에 부리부리한 눈이며 그 외모부터 남달랐습니다. 또한 힘이 세어서 동네에서뿐만 아니라 온 고울에 소문이 자자했어요. 그런데 그는 배가 너무 커서 아무리 먹어도 항상 배가 고팠습니다. 강 별장내는 앙골이라는 동네에 넓은 밭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넓은 밭 너머에 바로 큰 언덕이 떡 버티고 서있어서 창천리를 가로질러 흐르는 큰 냇물을 그리로 끌어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넓은 밭을 논으로 만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강 별장은 항상 그 일이 마음에 걸리고 아쉬웠습니다. 그는 동산에 앉아서 그 넓은 밭을 바라보며 농 만들 일만 생각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주인이 막산이에게 야 야 막산아 어디 가서 일꾼 한 서른 명 얻어오너라. 하였습니다. 예 무슨 일을 하려 하십니까? 저 안골 밭들을 논으로 만들려고 한다. 논으로 만들다네요? 저 동산을 파서 내 물길을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 예 그러면 제가 이웃마을에 다니면서 일꾼들을 모아오겠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일꾼들을 빌었으니 점심이나 한 쉰 사람목 차려주십시오. 강별장은 막산이 말을 듣고는 점심을 준비하도록 한 후 막산이만 먼저 밭으로 보냈습니다. 집에서는 그 점심을 준비하느라 야단이었어요. 힘든 일을 하는 일꾼들이라 점심을 맛있게 준비하고 술도 몇 동이 마련했습니다. 낮이 가까워오자 강별장은 한여들에게 점심을 지우고는 일하는 곳으로 보냈습니다. 한여들이 나가보니 일꾼들은 보이지 않고 막산이만 혼자 동산 위에 누워서 쿨쿨 자고 있었어요. 한여들이 와서 그 사실을 주인에게 고해받쳤습니다. 주인은 화가 나서 달려가서는 이놈아 일은 어떻게 하고 잠만 자는 거냐 일을 해주겠다고 약속은 단단히 했는데 어쩐 일인지 아무도 안 왔습니다. 주인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놈이 지금까지 거짓말을 한 적이 없는데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화가 머리끝까지 났지요. 일 걱정일랑 마십시오. 오겠다고 했으니 언제라도 올 겁니다. 그 차려온 점심이나 놔두고 가십시오. 오면 먹어야 될 것 아닙니까? 주인은 화가 풀리지는 안았으나 갖고 가도 쓸모없을 점심이라 놔두도록 하고 돌아와 버렸습니다. 저녁이 가까워지자 다시 주인은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서 그 부근에 있는 군산이란 나지막한 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눈앞에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 밭이 있는 안골과 창천리 내를 막아선 그 동상 부근에만 안개가 자욱해 끼어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바람도 자고 날도 이렇게 맑은데 이상한 일이었지요. 주인은 산 꼭대기에 앉아서 안개가 계기를 기다리다가 돌아와 버렸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다 돌아온 주인은 저녁때쯤 그 밭으로 다시 나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또 벌어져 있었어요. 냇몰을 막아섰던 그 동산이 없어지고 밭들이 모두 논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려갔던 밥이랑 술은 몽땅 없어지고 빈 그릇들만 널려 있었지요. 그리고 막산이는 내 다리를 펴고 하늘을 향해 드르렁 드르렁 코를 굴고 있었습니다. 이놈아 어찌 된 일이냐 주인은 막산이를 발로 툭툭 건드려 깨워놓고는 그 연휴를 물었습니다. 아무도 일을 안 해주겠다고 하기에 저 혼자 다 해버렸습니다. 그 대신 세상에 나서 생전 처음 밥 좀 배불리 먹어봤습니다. 주인은 너무나 놀라운 그의 힘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아까 그가 본 안개는 바로 막산이가 일할 때 바람에 날린 흙먼지였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론 그렇게 배가 큰 그가 어떻게 지금까지 배고픔을 견디며 살아왔을까 생각하니 체근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주인은 내일은 한신사람이 먹을 점심을 차려라 하고 일러두었습니다. 점심이 준비되자 강별장은 막산이를 불렀지요. 오늘은 실컷 밥을 먹어보아라 그동안 배고파 어떻게 지내느냐 주인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막산이는 순식간에 준비해놓은 점심을 모두 먹어 치웠습니다. 다시 술을 한 동이 내놓자 그것까지 꿀꺽꿀꺽 마셔버렸지요. 막산아 그동안 고생 많았다. 우리가 내 배를 채워주지도 못하였으니 얼마나 배고팠겠느냐 이제는 너 갈대로 가서 마음대로 살아보아라. 주인은 막산이에게 종문서를 내주며 그동안의 일을 사과했습니다. 종문서를 받아들고 집을 나온 막산이는 더 갈 데가 없었어요. 어디 가도 밥 한 술 빌어먹을 곳이 없었습니다. 며칠은 남의 집에가 일을 해주며 밥을 얻어먹었으나 배가 고파 견딜 수가 없었어요. 결국 막산이는 한라산에 오르고 말았습니다. 산에는 나라에서 기르는 말과 소들이 많이 있었어요. 조정에 바칠 소들과 말들이었습니다. 크거나 잡아먹으며 살아보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라산에는 많은 도둑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막산이를 가만두지 않았지요. 어느 날 도둑들이 막산이에게 나타났습니다. 이놈 무험하다 어디를 함부로 넘나드느냐 산에 올라 도둑질을 하려는 막산이를 놔두지 않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들이 막산이에게 달려들었어요. 막산이는 속으로 웃으며 달려드는 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선어놈이 달려들었으나 그는 끄덕도 안했지요. 연암은 놈이 달려들었습니다. 그때 막산이는 몸을 한번 뒤틀었어요. 달려들던 놈들이나 붙잡고 섰던 놈들이 벌렁벌렁 쓰러졌습니다. 아, 이거 몰라봤습니다. 그들 둔 대장인 듯한 놈이 막산이 앞으로 내다르면서 머리를 좋아렸어요. 잘 지내보자꾸나. 막산이는 그렇게 해서 그들의 대장이 되었습니다. 막산이와 도둑들은 한라산 북쪽에 있는 제주와 서남쪽에 있는 대정의 중간쯤 조금 으슥한 곳에 있는 큰 자연 동굴 속에 거처를 정했습니다. 그곳을 후에 사람들은 막산이 구석 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정에서 제주를 오가는 사람들을 상대로 강도질을 하기도 하고 목장에서 기르는 소나 말을 잡아먹으며 살았지요. 광가에서는 이들 도둑들이 큰 골칫거리 였습니다. 마소의 피해가 극심함은 물론 백성들의 피해가 심하여 백성들의 원성이 컸습니다. 게다가 도둑 하나 잡지 못하는 목사나 형감의 위신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생각다 못해 옛날 막산의 주인인 강별장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그 놈을 어떻게 좀 잡게 해줘요? 어느 날 대정고을 광가에서 나온 사령이 강별장에게 사정을 냈습니다. 강별장은 사정 이야기를 듣고는 어떻게 해보자고 하였습니다. 강별장은 막산이를 잡아들이는데 협조하는 게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으나 그렇다고 광가에 협조하지 않을 수도 없었습니다. 강별장은 제주성으로 가는 차림을 하고 막산이를 찾아 떠났습니다. 막산이 구석 근처에 이르자 부하들이 달려들었어요. 이놈들아 난 너희 대장의 옛날 주인이다. 내 대장을 만나도록 해다오. 강별장은 큰 소리를 쳤습니다. 도둑들은 대장의 옛 주인 이라는 말에 기가 죽어서는 막산이에게 가서 사정을 말하였습니다. 막산이는 옛 주인이 왔다는 말에 나와보지 않을 수가 없었지요. 한때는 상전이라고 구박도 많이 했고 늘 배고파 허덕이게 하였으나 다시 생각하니 그래도 종문서를 내주며 집에서 내보내준 은공을 잊을 수는 없었습니다. 웬일입니까? 쇠가죽 털옷을 입고 큰 칼을 든 그를 보자 옛 주인이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그래도 오랜만에 만나는 막산이라 반가웠습니다. 응 나 자네 사람 만들어주려고 왔네 주인은 능청을 떨었지요? 무슨 말씀입니까? 다름이 아니고 광가에서 자네 같은 사람을 구하고 있다네. 막산이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주인이 자기를 속이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잘 듣게 지금 광가에서는 힘이 장사인 자네 같은 사람을 구하는 중이라네. 그래서 내가 자네를 추천하였다네. 가면 아마 큰 벼슬을 줄 걸세. 도둑질이나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겠는가? 사람 노릇을 하도록 하게. 주인은 그럴듯하게 막산이를 달랬습니다. 막산이는 마음이 내키지는 않았으나 그래도 옛날 주인과의 의리를 생각하여 그 말을 믿고 따라 나섰어요. 주인은 순순히 따라 나서는 막산이가 측은했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생각했어요. 광가와의 약속을 어길 수도 없으니까 말입니다. 막산이는 옛 주인 강별장과 같이 목사가 이를 보는 제주성에 이르렀습니다. 막산이는 아무 의심도 하지 않고 그냥 따라갔습니다. 제주성 남문에 이르렀을 때였어요. 창과 화를 든 많은 포군들이 왈칵 달려들어 그를 묶었습니다. 힘센 막산이도 어쩔 수 없었지요. 속았구나 이놈. 내가 죽어도 내 거짓말은 잊지 않을 거다. 막산이는 옛 주인인 강별장을 향해 눈을 불아리며 쳐다봤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자식에게는 목숨을 주어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데요. 앞에서 들려드린 아이 잃은 부모 이야기는 그토록 사랑하던 아이를 날개를 달고 태어났다는 이유로 잃게 된 부모의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에 자식을 잃고 허망해 하는 장면에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오늘도 재미와 감동을 주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